제주 시내 한복판에 있는 금은방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규모만 1억 원에 이르는데, 피해자는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범행 당일 곧바로 중국으로 도주해버렸습니다. 새벽에 훔치고 오전 비행기로 출국한 겁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한 남성이 어딘가로 달아납니다. 잠시 뒤 사설 경비업체 차량이 도로에 서고, 곧이어 경찰차가 도착합니다. 지난 7일 새벽, 제주 시내에서 금은방 절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의자는 이렇게 금은방 뒤에 있는 철문을 통해 몰래 들어갔습니다.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물 내부로 진입한 뒤 금은방 통로로 들어가 검은 비닐봉지에 단 3분 만에 금품 70여 점, 시가 1억 원 상당을 쓸어담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지난해 6월 제주에 온 40대 중국인 불법 체류자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8시간 만인 7일 오전 11시 20분쯤 중국 상해로 출국했습니다. 피의자는 불법 체류 신부님에도 지난 2일 출입국 외국인청에 자진 출국을 신청했고, 미리 비행기표도 예매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